아드 다섯 장이다 개꿀잽 행복 1일 도전이잖아 엘리트 그냥 다 덤벼 엘리트 불만 있어요? 사일런트한테 와라 여기 하나 둘 저 두 마리밖에 안돼 물음표 가면서 원 턴킬 뺀 싸신경 욕심 좀 부려볼까? 솔직히 1일 도전에서는 욕심 좀 부려야지 승선도 아닌데 비타? 고개 같은 거 안 나오냐? 폭발 포션 폭주 마무리 폭주 하드 빠따 줘 당근 빠따 줘 슈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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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바 이제 꺼져 시각 걸고 아드 다음 턴에 아드 폭주 하드 될 거니까 자 여기서 카드를 다 쓰고 다음 턴에 폭주 하드 하면서 쭉 올려서 어우 폭주 하드 안 잡히는 줄 알았어 폭주 하드 한 번 더 띠용 해시계까지 야 뭐야 이거 아니 오늘 1일 도전은 왜 이래요? 뭐야 오늘 1일 도전은 왜 이래 2층 가서 예비 뿔 같은 거 찾아보죠 배신인데 얼만한가? 지금 덱이 너무 현자타임 시게 오는 덱이라서 아르칸즈님 반갑습니다 덱이 현타가 너무 시게 와 험이 1일 도전입니다 괜찮아 어차피 남 턴에 잡아 제 힘 올라갔자 제가 더 셉니다 헉 헉 아닌가? 오오오오오 힘 28 아영 죽어 작은 상자 아 아 아 닌두 에바인데 아니 아드가 몇 창인데 개똥캠 화염 포션 단지 유령 아드 무빙 오직 우연 아드 무빙 오직 우연 아 아무데나 소두 잡아 으음 아 흐흐흑 으흐흑 와아 두 여섯장이다 개 행복하다 진짜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야 숟가락 이게 게임이지 숟가락이다 이게 게임이지 야 이게 게임이지. 아 정말 너무 좋다. 아 디스 이즈 게임. 돈 아껴서 전략과 예비 프레츠 이런 거 좋아 보이긴 하는데 돈 아껴서 욕심 좀 부려보죠. 전략 음 어 해봤자 반사신경 밖에 없지. 드로우만 잘 보면 되는데. 아씨 야 단돈 넣지마. 폭주하르 아니 아드를 넣으라고 단건 같은 거 넣지 말고 아니 오케이 아드 주 여기서 타격을 다 쓰고 넘겨야 되는데 죽었다 좀 더 하시다가 주무실 거면 1시간 동안 얻은 점수 3시간 초과하더라도 진행 중인 게임은 포함 미션 하실래요? 금방 자긴 하겠지만 하시죠 1시간 동안 얻은 점수 곱하기 3 수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버저비터라고 합니까? 코인 들어왔다 버저비터 맞나? 저거 벨 울리고 나서 들어간 골 포함하는 거 네 커스텀 없이 도플갱어 연금 폭주 네 맞아요 폭주도 괜찮을 것 같고 도플갱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안 넣는 게 더 낫지 않나 일단 인마는 절대 아니고 잼반구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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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엘리트 하나 둘 아니 두 마리밖에 없어 엘리트를 더 가져와라 상점 상점 엘리트 엘리트 콜 아니 대게 타격밖에 없는데 그래도 쎄 대게 그냥 타격밖에 없어 근데 쎄 파멸 내장해체 튕겨내기 내장해체 같은 거 넣고 나중에 계도 나오면 지금은 계도가 제일 나은데 일단은 곱창 하나 넣어놓을게요 아 미친 거 같아 살까? 아니 근데 2장 더 지우는 게 더 이득인데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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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기분인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분이지. 아니 근데 숟가락으로 아드 더 돌리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야, 폭수 어디 가냐? 폭수님? 야! 2대 견자 타임 시계 오겠는데? 가방님도 쓰레기 게임 억고게 나왔다. 아드 성직자 킹기 갓 어리 지금은 필요 없죠. 아니 덱이 20장인데 그중에서 6장이 아드레날린이야. 이게 게임이지. 아 아이 단독 커서 폭스와드 폭스와드 행복 꼬챙이 있어도 되겠다 전문성 전문성은 지금 필요 없죠 행복 아드 두 장 다 살렸다 명의 아닙니까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달팽이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넌신운 생물 진짜 예비가 핸드 줄이는 카드니까 예비 넣고 아니 근데 예비 뿔 노리느라고 예비 안 짓고 있었는데 절대 뿔 안 나오네 사이언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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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스 과학게임 아이고 예비 아드 탔다 아드 또 탔다 아드 많이 탔네 얘는 인공물이라서 둔화가 안걸렸기 때문에 둔화 서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장강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드 살렸고 히힛 잡고도 남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이러네 다음 턴으로 넘길까? 졸려볼까? 음 됐다 현자타임 오기전에 잡아냈습니다 잔상따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거는 어? 이거 무조건 저거가가 아닙니까 이거? 판도라가가 아닙니까? 딜카드 하나만 나와도 맹독두개 아니 맹독두개 좋긴한데 근데 나 저건데 두누한데 아무튼 핑핑이나 아니구요 폭주뿔도 있겠다 음 엘리트 두마리 마저 잡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음 연고 저것도 잡고 불어나서 짜증나네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거 저거 테리포트 아 테리포트 아 테리포트 아 테리포트 모든 카드의 강화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안 돼 아 그지같애 그래 뭐 광기 받아서 고개에다가 걸면은 현자 타임 없어지자 어차피 드로우랑 코스트 넘치는 덱인데 최대 체력 생명.. 최대 체력 선택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비타에 광기 들어가면은 아쉽 왜 이 악물고 맹독에만 들어가지? 비타에 광기 들어가면은 코스트 늘릴 때 쓸 수 있죠 쓸 때마다 코스트 두 개씩 늘어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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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안없어진다 큰일났다 연구가 안없어져요 비타 전략가 그러면은 카드 전부 0코스트 돼서 현자 타임 안 오겠다. 아이고 붕대까지 아이고 꼬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거? 꼬챙이 따위가 필요합니까? 마무리가 꼬챙이보다 훨씬 셀 것 같네요. 주판? 주판도 딱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주판? 아 연고 지울까요? 연고 지금 필요 없어. 연고 밴입니다. 원턴킬이라 방어 카드 필요 없음. 개화에프신. 이거봐 그냥 무조건 원턴킬인데. 아니 회시개도 있고. 아드가 끝이 없어. 그냥 이게. 광기도 자꾸 돌고. 이제 아드레넬린. 다 타도 상관없어. 야 꼬챙이 하나 넣어갈까요?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니까 넣어갑시다. 발로림은 쓰면 없어지니까 들고 가려고요. 1코스트 아끼는 덱도 아니고. 꿀랑 1코스트 그냥 주고 없애되니까. 독재는 안 없어지고. 1코스트 8장 드로우. 8코스트 주는 카드 씁니까. 뚜뚜뚜뚜뚜뚜. 농알. 방어 카드 생존자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덱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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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폭주광기. 폭주하네. 비타. 인수한거 버리고. 아. 옆에. 구방치게 만들자. 아니. 핸드의 아디레랄이 이렇게 와야돼. 아니. 핸드의 아디레랄이 이렇게 와야돼. 이미 킬강 아닌가. 다음 턴 드로우에 고개 아드레날린 잡히니까. 여기서. 꼬챙이로 킬하고. 이번 턴에 취약 걸고. 유령 먹고. 아니. 던지고. 포가드. 방귀. 고개. 고개. 단독. 아니. 단독 좀 없어주라. 그냥. 단독. 단독 꺼져. 아니. 단독. 단독 좀. 흠. 아니. 단독 왜 이렇게 즐겨. 야. 단독. 수순이 포개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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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좀. 에이. 때리면 끝이죠. 도망간다. 1,195. 엘리트가 몇 마리 없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나온 엘리트는 다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음. 개꿀. 6. 아드뿔. 진짜. 이거 오늘 1일 도전. 오늘 1일 도전. 작정했네요. 아. 빠르게 다음 게임 가긴가. 지금 30분 치면 되겠죠. 25분 걸림. 한번에. 보내가 wonderful게요. Comparing. 군산이 너무grav아. 인창. 감사합니다.